안녕 외계임 할머니입니다 자 쇼다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라 헛바동자허 오늘의 캐릭터 좀 바꿨다 새로운 캐릭터야 자 껑이기호 앞에가고 일단은 이게 해적 캐릭터인데 내 이름을 까먹었다 일단 하면서 좀 친해보자고 자 이거 보니까 에너지 충전해서 총을 쏘는게 이제 확인이 됐어 전에는 할머니가 몰랐거든 근데 이제 알았어 이거 봐라 자 말하기가 무섭게 지금 한 명을 해치고 위에 파이어 파이어 품아 누가 누가 아그인지 전혀 모르는 아 이거 눈이 좋아야돼 어 곰탱이 곰탱이 밀어놈 곰탱이 일로와 이야 이야 아우 이게 저 캐릭터의 그 필살기가 저렇게 포 대포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다는거 대포 장착하기 새끼 새끼 뭐지 반려? 반려 포맷? 반려포? 반려 똥포 그래 반려 똥포를 지금 생산했어 제가 지금 찾고 있어 제가 일단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열심히 저렇게 따라다니는거 그리고 저렇게 이모티콘 난리있으겠고 야야야야야야 고민합시다 뭐야 이겼어? 얘들아 내가 이겼단다 하하하하 하하하 아 공이γά오 감사감사 땡큐 땡큐 메르마치 아 저렇게 뒤에 메고 다니다가 지금 이제 알았어 핫바 동전 자 어 또 신규 핫존 노가웃 잼그랩 어 쇼도 막 있네 자 뭐 해볼까 아 뭐하지? 자 골랐다 핫존 건축사람 들어갈게 어차피 이거 게임 지고 이기고 그런거 다 편집하고 그냥 이기고 지고 다 보낼거야 그니까 뭐 편하게 봐 자 보면서 응원해주고 자 시작할게 핫바 동전은 일단은 갑니다 받아라 으야 오 에너지 많이 안들었다 자 일단 출전하고 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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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우 정신없어 오우 자 자 자 자 자 다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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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도망 도망 또 온다 또다다다다다다다다 자 포 받고 그렇지 아싸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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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또 온다다 또 포 받고 빠진 다음에 좁은 곳에서 바로 치기 어 여기 한번 좀더 아군이 일어야지 이렇게 저기 왔을때 앞으로 가면 안 돼 방어 오면은 그 때 쳐줘야돼 어 옆으로 빠졌다 옆으로 빠졌다 어어어어어 어여 어으 역시 폰은 잘 박아 그렇지 자.. 그렇지 폰의 공격을 유도하면서 저렇게 쳐 쳐치하는거 이겼어요 얘들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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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 게이판은 처음인데 어우 나쁘지 않은데.. 나는.. 2등이구나? 2등이구나.. 이제 점점 실력이 늘고 있대 얘들아 자아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